아침부터 바쁜 동해시입니다. 오! 켰어! 여기 동해 도시 놀이터에요. 무조건 자동차랑 도로,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놀이에요. 그리고 또 배고픈 우리 식구 글라셔 그러고 음료 노래 동이 노래하는거야 버절도 맞추고 동이가 맞췄어? 이 버절도 동이가 맞췄어? 혼자? 동이 많이 걷네 너는 혼자 사과를? 너는 혼자 사과를? 너는 혼자 사과를? 너는 혼자 사과를? 아침부터 바쁘네 요즘 진짜 사랑스러운 점은 동희가 노래 부르기 하루종일 제가 알아서 만든 노래도 부르고 다이오 노래도 아주 좋아해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엄마 귀여워 죽겠어요 켰어 어떡해? 동희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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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민 부부입니다 오늘은 도요일 아침 그리고 동희가 빨래 놀아달래 우리 오늘 좀 늦게 자고 8시까지 자고 동희 덕분에 그리고 저 동희랑 놀고 아침 먹고 아빠는 아직도 꿈나라 매일 내가 아침부터 출근해야 되니까 오늘 아침을 제가 보고 내일은 하루종일 아빠가 놀아야 될 것 같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동희야 아빠 빨리 기워주세요 아빠는 너무 오래 자는 거 아니야? 무서워 거의 11시 반됐어요 안 되겠어 아빠 빨리 일어나세요 하자 여기? 여기? 응 아빠가 몇 신지 알아? 응 응 이거 뭐예요? 아빠 거예요? 있자 있자 아빠 거야? 배 빨리 숨겨봐 유튜브 내용이야 유튜브 콘텐츠야 아니야 콘텐츠가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응 늦었어 응 응 응 응 아빠가 동희 잡았다 응 몇 신지 아시나요 남편님 11시 반 형이 몇 시야?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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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더 자도 돼요? 응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엄마 배고파 죽겠어 아빠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동희 아침 먹었어? 네 뭐 먹었어? 응 동희 오늘 또 엄마가 뭐 줬어 맛있는 거 페베로 페베로? 페베로? 엄마 또 아빠가 먹고 싶어요 아빠도 아빠랑 또 먹고 싶어? 페베로 아빠랑 또 먹고 싶어요? 네 응 페베로 몇 개 먹었어 동희? 10개 먹었어? 응 네 우리 많이 먹었어 아침부터 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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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희 거는? 네 엄보 20개 하나 둘 넷 네 어 18! 응 rakmm 여덟 개는 동희 꺼야? 아빠는 하나 엄마도 하나 두기는 여덟개? 네 그러면 다 10개네? 10개 먹고 싶어요? 네 아이 아빠도 많이 먹을 거야 좋아요? 구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이 라디오 정신 먹고 나들이 갑니다 애지 여기 좋아? 여기 좋아? 아빠 케이크 사러 갔어 아빠 케이크를 사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물 구경하면서 우리 좋은 자리 잡았어 동이 이렇게 우리 빵 먹고 싶어? 동이가 어제부터 케이크를 먹고 싶다고 그랬어 아이고 또 묻었다 동네 우리 가족 건강한 편이니까 케이크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 거야 미안해 동이야 나중에 이 영상 보고 엄마 아빠 욕하지마 동이 먹고 싶어요? 동이 깨끗히 기다려서 지금 여보가 올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 나는 동이 아빠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 기다려 그래 앉아있었어 움직이지 않았어 그래서 어쩐지 아빠를 이렇게 좋아했어 나도 빨리 먹고 싶은데 동이가 이렇게 모자를 실었어 알았어 아니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도 편하대 알겠어? 먹자 동이 너 엄마꺼 먹어? 동이 지금 표정 못 봤지? 동이 어때 맛은? 맛있어? 음 부드러워 진짜 부드러워 동이 맛있어요? 응 이거 다 생크림인가 봐 럴그레이 생크림 맛있어 맛있어 앗 앗 앗 이렇게 이제 힘들어야 돼 싸워야 돼 어? 동이 넘어졌어 어? 볼이 있다 두 마리 딱 두 마리 밖에 너무 추워져서 우리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아파동이랑 공부 중 저는 여기랑 분위기 너무너무 좋아해서 집에 못 가고 있어요 계속 보게 돼요 반짝반짝 나는 빛 산 물 너무 이쁨 너무 이뻐요 사실 우리는 여기 월 계획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영이 와서 너무너무 좋아요 특히 여기 건물 그리고 지금 어두워지니까 반짝반짝 나는 빛 분위기가 완전 통화석 통화석 느낌 저는 이런 이런 길 너무 좋아해 그래서 집에 못 가고 있어요 이런 뭔가 숨 숨겨있는 곳들을 찾아서 주말 보내는게 너무 행복해 주말 보내는게 너무 행복해 좋아요 구독 우리 식당에 왔는데 여기 로봇 직원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거다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오 보글보글 보글보글 아주 따뜻하네 뜨겁네 뱅자크 함박 피자 짜잇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크림 한박, 로제 한박, 망가리타 피자 먹어보겠습니다 영상에 나올지 모르지만 보름달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기 모른달 하늘에도 있고 강 속에도 있네 우리 소원 피자 별 별이네 달 큰 거 큰 별이네 저거 뭔지 알아? 달 어떤 소원을 피울까? 달님 우리 가족 모든 사람들 건강하고 행복하길 위해서 싸우지 않고 우리 지구를 보호하면서 그냥 오늘 집까지 안종이 부탁해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드úc